자 그 다음으로 중심 표식 작성하기를 해볼게요 중심 표식 이란 것은 중간에 중심선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중심선이거나 자 그래서 주석 탭으로 가신 다음에 주석 탭에서 자 중심 표식 명령 여기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중심 표식 명령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면도 에다가 여기다 갖다 대면 빨갛게 인식되죠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중심 표식이 작성이 되고요 이게 보면은 끝에까지 이렇게 쭉 삐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마우스 커서를 갖게 되면은 자 끝에 중심과 자 여기 끝에 보면 초록색 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록색 점을 클릭해서 위로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네 자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는 김에 자 여기에 중심선도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보시면 중심선 2등분 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거는 두개 모서리의 중간을 지나는 자 중심선을 작성하는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중간을 지나는 중심선을 작성하시려면은 중심선 2등분 명령을 클릭하셔서 이 선과 이 선을 작성하시면은 중앙을 가르는 중심선이 작성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 선과 이 선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중심선이 작성이 되게 됩니다 됐죠 자 모델이 단순하다 보니까 뭐 빠르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치수 명령 치수를 우리가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치수는 제가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는 게 우리가 부품 환경에서 치수 많이 작성해 봤죠 거기하고 넣는 방식이 완전히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약간 틀린 옵션이 몇가지가 있긴 한데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치수 명령을 클릭해서 자 요렇게 작성해 봅시다 자 여기와 자 여기 선택하시면은 일단 뭐 보시면은 그냥 작성해 볼게요 해당 개체를 선택하면은 개체 치수 나타나고 그 다음에 평행한 걸 선택하면은 폭치수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자 원형 모서리 선택하면은 지름이나 반지름이 나타나는 것은 다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치수 명령으로 여기와 여기를 선택해서 여기에 폭치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를 선택해서 여기 전체 폭치수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도 여기와 여기를 선택해서 밑에 치수 나타내고 여기와 여기를 선택해서 여기 밑에 치수 나타납니다 자 부품 스케치에서의 치수가 좀 틀린 점이라면은 나왔을 때 이게 중앙 정렬이 돼서 먼저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정렬이 안되는 건 아니에요 그 텍스트를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옆으로 자 옆으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요렇게 작성 됐는데 그 여기서 우리가 치수 명령 중에서 도멘에만 있는 기준선 치수를 작성하도록 합시다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쌓이는 누적 치수를 작성하는 것인데 일단 이 치수를 다시 작성할 것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델리트 선택해서 델리트 해서 없애놓고 시작합시다 자 기준선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쓰는 법이 나오죠 근데 저렇게 막 한방에 쫙 나오기에는 실무에서는 저렇게 도면을 치수를 넣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거보다는 하나씩 탁탁 찍어서 하는 게 낫겠죠 자 기준선 명령을 클릭합니다 먼저 첫 번째 형상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를 연속으로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속을 클릭하죠 그러면은 자 밑으로 쭉 내리면은 요렇게 누적 치수가 표시됩니다 자 적당한 위치에 놓고 클릭 됐다! 하고 ESC 누르면 확 사라져요 조심하세요 이거는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세 번째 선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속 해서 작성하고 여기서 끝내지 말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작성을 클릭해야지 마무리가 됩니다 너무 붙어 있죠 그러면 치수를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살짝 빼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기는 지름치수 간단하죠? 치케치하고 똑같으니까 치수 명령으로 원형 모서리 선택해서 두 번째 선을 클릭하면은 자 이렇게 지름치수는 아주 간단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따기 치수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자 모따기 치수를 여기 모따기 치수를 클릭을 해서 그 다음에 모따기가 된 치수와 그 옆에 선을 이렇게 치수를 클릭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따기 치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요렇게 나와 있는 여기 지금 이렇게 시커멓게 돼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버그입니다 버그 자 죄송한데 없앤 화면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처리 좀 하도록 올게요 잠깐만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작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자 교재를 한번 볼게요 교재를 보시면 397페이지를 보시면 스탈 라이브러리라고 되어있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여기서는 괜찮은데 여기서는 지금 괜찮죠 근데 이게 원래는 어떻게 되어있었냐면 화살표가 자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살표 형식이 자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화살표 형식이 요런 형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되어있냐면 자 이 옆에서 볼 수 있는 자 열림 요 상태로 되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탈 라이브러리에서는 그거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해당 스케치를 선택해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치수 스타일 편집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치수 스타일 편집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죠 여기서 화면 표시해 보시면은 여기 화살표의 화살표가 지금 원래는 열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체험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지시선 왜냐면은 자 오따기 치수도 보면은 오따기 치수는 주음이 지시선에 있는 지시선 스타일을 따르게 되는데 여기도 지시선 스타일 편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화살총이 열림이 되어 있었는데 체험으로 우리가 바꾼 겁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관리 탭에 가서 스타일 편집기에서 저장 버튼을 눌러야지만 자 우리는 바꾼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자 교재에서는 좀 다르죠 교재에서는 이렇게 바꿔놓은 교재에서는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못다기 지시선에 이렇게 바꿔놓고 자 스타일 라이브러리에서 보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스타일 편집기에서 저장 버튼이 활성화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관리의 프로젝트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해당 프로젝트에 스타일 라이브러리 사용이 읽기 전용으로 되어 있으면은 관리 탭에 있는 여기 있죠 관리 탭에 있는 저장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화살총을 바꾼 거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관리의 자 프로젝트에 가셔가지고 스타일 라이브러리 사용을 읽기 전용이 아니라 자 읽기 쓰기로 바꿔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읽기 쓰기로 반드시 바꿔놓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사용이 있는데 스타일 라이브러리는 지금 보시면 비활성 되어있지 못 바꾸죠 왜냐하면은 스타일 라이브 저기 프로젝트는 현재 인벤터에서 뭐라도 하나 열려있는 파일이 있으면은 절대로 프로젝트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한번 저장을 저장을 한 다음에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가셔야지만 이렇게 스타일 편집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빼먹은 게 있다면 여기 두 개 치수를 빼먹겠죠 아니면은 개체 자체를 선택해서 치수를 이렇게 빼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초급 도면 예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부탁드립니다 1